오늘 2월 1일은 초승달입니다. 일부의 사람들 주장을 보면 만조처럼 달의 인력이 커질 때 대지진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을 살펴보면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힘을 기조력이라고 합니다. 이 기조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달입니다. 해와 달이 같은 방향에 놓이게 되는 음력 1일경이나 서로 반대 방향에 놓이게 되는 음력 15일경이 기조력이 가장 커지는 시기입니다. 설날은 초승달이 뜨는 음력 1일이며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초승달 전후로 진도 5 이상의 강진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으므로 이번 2월 1일 초승달 역시 오늘과 내일 2월 2일까지는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작년을 살펴보면 작년 10월 초승달 전후로 하여 동북지역 아우머리현에서 진도 5강, 도쿄에서 진도 5강, 12월의 초승달 전후로는 야마나시현에서 진도 5약,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발생의 전조현상이라고 전세계의 지진학자들이 경고를 하였던 바로 그 와카야마현 근처의 기수도에서 진도 5약이 발생을 하였고, 1월 초승달 부근에는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진도 5강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11월 한 달만을 제외하고는 지난 4개월 동안 초승달을 전후로 하여 강진들이 계속 발생 중에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4개월 중 3개월 동안 초승달을 전후로 하여 진도 5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행하게도 이번 달 초승달은 2월입니다. 작년 2021년 2월 13일에 후쿠시마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작년 2월 13일 후쿠시마 규모 7.3의 강진 3일 전에는 뉴질랜드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얼마 전 2022년 1월 29일에도 뉴질랜드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패턴으로 지진이 발생 중이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작년 초승달을 전후로 한 지진들을 살펴보면 남태평양 바누아뚜 근처의 로얄티 제도에서 규모 7.7 강진이 발생을 한 이틀 뒤인 2월 12일이 초승달이었고 초승달 하루 뒤인 2월 13일에 후쿠시마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초승달 나흘 뒤인 2월 16일에는 남태평양 바누아뚜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모 7 이상의 지진들이 연속으로 거의 같은 날에 발생했던 적은 최근으로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이 있습니다. 6년 전입니다. 2월 초승달 주변으로 가장 많은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일본 동북지역과 규슈 그리고 그 다음이 관동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규모 7 크레스의 지진이 난카이트로프 등의 거대 지진을 위발할 수 있을까요? 최근 1월 22일 토요일 오이타현과 미야자키현 인근 앞바다인 슈가나다 해약의 규모 6.6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약 10시간 동안 31번의 지진이 연속으로 저녁 9시 30분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난카이트로프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남태평양 통과에 해저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으며 많은 국가들에게 쓰나미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100년 전에는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해저화산이 대규모 분할을 한 후에 관동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8월에도 오가사와라 제도의 후쿠토쿠 오카라바 해저화산이 100년 전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분할을 하였습니다. 100년 주기의 대폭발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번 달 2월 13일까지는 큰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규모 3의 지진이 발생했던 지역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을 하는 것이지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 갑자기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규모 3의 지진도 과거 그 지역에서의 강진 발생 상황과 현재의 지진 상황과 화산, 활성 단층, 주변 국가들의 지진 상황과 환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풍과 기압의 급변화, 달의 중력의 세 가지가 지구 전체의 지각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에 동북지역 후쿠시마 미야기현 이와떼에서 연속으로 규모 3이나 4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조만간 동북지역에 큰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규모가 3으로 적다고 하여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지진 발생 지역과 환경이 중요합니다. 태양풍과 기압 변화와 달의 중력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는 시기에 만약에 작은 규모의 지진이 연속 발생한다면 그것은 대지진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진원지가 나라현인 곳에서 연속 지진이 발생 중인데 그 규모가 적다고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진원지가 나라현이고 진도 3이 일어난 것은 7년 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월은 관서지역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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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